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하진입니다 지금부터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세대로 보는 현대문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국 현대문학은 한국 역사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별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모던 보이 모던 걸에는 여성 작가와 여성 화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댄디즘에서는 이상이라는 신이자 소설가였던 사람과 박태원이라는 작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후세대라는 제목으로 손창섭이라는 작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스트제네레이션에서는 회재린이라는 소설을 쓴 최인홍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19세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를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이 세대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김승욱 그리고 또 윤흥길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는 밀레니얼세대, 88세대, MZ세대일기까지 오늘날 한국 소설사는 어떤 작가들의 어떤 활동이 있는지 세대명으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세대의 분류는 1910년 초반부터 약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한국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각 세대가 겪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